탑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금요 성공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를 맡은 샤론 노즈마스터 PPO 박효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함께 손 흔들 부르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의류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친구로부터 이 사업 전달받았어요. 7월달에 샤론 노즈마스터가 됐고요. 12월에 2차 샤론 노즈마스타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 저는 스타마스타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PPO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저희 성공특강 성공스쿨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동차 연구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학원 운영하셨고 그리고 잠실에서 아주 큰 CC집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직급은 스타마스터이십니다. 그런데 7월에는요. 어마무시한 일을 하셨습니다. 좌우에 스타마스타를 한 분씩 육성하셔서 지금 현재 스타마스터이시지만 서초탑센터의 센터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그룹 안에서 정말 대단한 리더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이준석 스타마스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준석입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4일인데 하여튼 모든 분에게 올해 마무리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또 한 번 전체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이런 오늘 같은 날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또 사업을 준비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염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조금 한 4년 동안 했던 방법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형욱 국장님께서 소개해 준 것처럼 저도 처음 뵌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자동차 연구소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했었고 작년까지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석하게도 코로나 환경 때문에 작년에 학원을 접었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초창기에 애터미를 하셨던 분은 그쪽 그 환경에 잘 맞는 분들이 잘 해오셨고 4, 5년 전에 급성장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 잘 맞게 하셨던 분들이 잘 하셨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 환경에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과거에 잘했던 게 지금 꼭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현재 잘하는 게 앞으로 2, 3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터미도 변해왔고 저희 비즈니스 방법도 바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누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잘하고 그걸 활용하느냐가 결국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연배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인터넷 환경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줌 환경이 주도적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낯설고 어설프지만 누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아마 기본적인 베이스야 과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직접 판매라든가 어떤 이 영역에서 크게 성장했던 분들이 성공의 8단계라든가 에이코아라든가 기본에 대한 총론이라든가 아니면 강론처럼 현장에서 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전체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어떻게 여기 접목시켜 나가느냐 그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강연 기본 베이스에다가 지금 환경에서 본인이 잘하는 부분들 각자가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국내든 국외든 그리고 영어학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걸 좀 더 본인의 강점을 잘 믹싱시켜서 기본 베이스에 맞춰서 잘하면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이미 에터미가 잘 되는 건 저희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에터미는 엄청 성장될 겁니다. 정말 모든 걸 환경을 너무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에터미는 잘 성장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장돼야 되거든요. 내가 성장되고 항상 제가 저는 저한테 생각하는 게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주도권,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에터미야 기존에 만들어진 환경에서 박한글 회장님 주도를 엄청 잘 해왔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 입장에서 내가 내 업라인 다운 파트너 분들하고 어떻게 잘 호흡 맞춰서 내 사업을 잘 해나가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여기 들어오셔도 조금 더 나보다 경험 많은 분 또 나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진행하는지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들어와서 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제가 잠깐 사연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얘기했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공의 8단계라고 얘기한 부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아마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이 앞에 꿈과 결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을 겁니다. 목표부라든가. 그런데 그걸 하나 제가 좀 짚어내면 갈게요. 역시 꿈과 욕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은 꾸지만 실제 그게 욕심하고 잘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했는데 제가 꿈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꿈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걸 꿈이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냥 바라는 것만 욕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꿈인지 그냥 막연히 내가 바라고만 있는지 아닌지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아마 거기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꿈과 목표 결의 부분이고 오늘은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명단 작성 부분하고 초대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머지 부분이 전체 사업 자체에 크게 영향을 끼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단 작성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고 내가 경험이 없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초대해 본 적도 없고 접촉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나갈까 그런 부분이 초반에 진행한 부분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예요. 명단 작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초기에 많은 분들이 명단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걸 욕심을 많이 내세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중요한 많은 소비자도 있지만 중요한 분은 나하고 정말 하고 싶은 동업자들을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라. 독수리 물이 지어서 다지지 않는다. 실제 많은 소비자도 있지만 각자 입장에서 정말 굵직하고 선의 굵은들, 사업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명단 작성할 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 정말로 저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내 영향을 발휘하겠다. 독수리를 찾는 마음으로 조금 더 상향지향적으로 명단을 작성하라고 제가 첫 번째 가이드를 하고요. 명단은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초반에 처음 디테일하게 초반에는 많은 250명 핸드폰에 있는 걸 다 옮겨 적는데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20에서 25명 정도 간략하게 적어놓고 출발 현상을 그렇게 하면서 추가시켜가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걸 다 옮겨 적어도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실제로 소개해 놓을 분들을 짧게 빠르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25명 정도를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어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명단은 생각나는 사람은 모든 명단에 하는데 절대 미리 판단해서 명단에서 빼지 말아라. 이분은 부자니까 안 하고 이분은 능력 있으니까 이런 걸 안 하고 그런데 독수리 찾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생각나는 모든 사람은 명단을 잡고 절대 미리 판단해서 명단에서 빼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이게 큰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보다도 새로운 명단이 결국 내 사업을 끌고 가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명단을 올려놓아라. 그게 이제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장돼가면서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각자 사업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가석을 붙여줄 겁니다. 그럼 우선 명단을 작성할 때 1차 명단이 있고 2차 명단이 있으실 거예요. 1차 명단은 저희가 늘 아는 지인들 친구, 친척, 본가, 처가, 외가 가장 가볍게 부담없이 적는 분들이죠. 이웃 과거에 외가 이사전에 계셨던 분 현재에 계셨던 분 학교 동창 초, 중, 고, 대학 동창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직장 동료, 업무상 지인 과거, 현재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각자 명단 리스트 대상입니다. 빼지 마시고 다 적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지낸 사람, 교회, 취미활동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명단을 작성해서 약속을 제안고 플랜을 보여주기까지는 명단만 작성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명단 작성을 해서 약속을 정해놓고 쇼 더 플레이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명단 작성하고 머릿속에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 명단 작성하고 초대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해나가는 과정이 실제 사업가입니다. 저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하려고 하는 거 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 하고 하는 일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다시 한 번 리뷰해 볼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고 하려고 생각하는 거 하고 하는 일하고 실제 저희는 행위를 해야 돼. 하려는 게 이게 1차 명단은 가까운 분들을 리스터비에서 전체 올려놓고요. 두 번째 2차 명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큰 명단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사기 위해 명단에 올려놓아라. 이게 가장 큰 명단입니다. 국지검 명단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제 생활 자체가 고만고만했으면 제 주변도 고만고만해요. 그럼 조금 전에 작성했는데 1차 명단들은 다 제 지인들이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하지만 이 사업을 새로운 사람을 사기해 나갈 때는 이제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사업 관점으로. 그러면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을 사기해 나가는데 큰 식당에 갔던 큰 사장님. 내가 만났던 어떤 빌딩의 무슨 어떤 분. 새로운 명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명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고객이라고. 앞으로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이라고. 볼 때마다 관심을 갖고 저분이 정말 내 사업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이미 본인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 저분이 내 사업에 참여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단은 이 사업의 생각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큰 일을 생각하면 큰 사람이 들어오고요. 작은 일을 생각하면 작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보면 큰 사람을 접촉할 거예요. 작게 보면 작은 사람을 접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보다 크게 보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식당, 세탁소 이런 데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같은 장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같은 식당에 가면서 얼굴 지키고 신뢰감 갖고 가볍게 던지고 오늘도 제가 의정부 쪽에 큰 식당 갔는데 제가 애터미 카이드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애터미 제품 써보셨냐고. 써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1차 접촉. 다음번에는 또 가고 계속 저희는 같은 반복 일을 하죠. 이게 명단의 작성입니다. 명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두지 말고요. 빠르게 이 중에서 20에서 25명에서 빠르게 적어보십시오.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을 명단을 작성해놓고 가지고 다니지 말고 얼마나 빨리 그분들을 소개시키냐가 결국 이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비례가 될 겁니다.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미리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빠르게 적어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신규로 명단을 올려놓아라. 모든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보다도 새로운 명단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셨으면 중요한 게 있죠. 한번 리스트업을 해야 되잖아요. 명단을 작성해놓고 누구한테 우선순위로 사업 설명했으면 좋을지 소비자도 있지만 저희 사업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욕심이 있고 원하는 라이프스레 있는가 꿈, 비전, 인생의 그림, 야망 이 사업을 크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정말 돈이 있을까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 두 번째 어차피 제 파트는 좀 현실을 갖고 똑똑한 분이 좋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이재에 대해서 좀 밝은 분 재택계에 밝은 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의 사업은 훨씬 잘합니다. 대인관계 친화력 호감이 있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좀 앞서고 인정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의식도 있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묵묵히 하는지 아마 여기 애터미에서 리더분들이 이걸 다 가졌을 겁니다. 현재 계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있는 파트너들 중에서 자기 상위 스폰서들을 보십시오. 이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신뢰감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사업은 원거리에는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이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세요. 가능하면 근거리가 좋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인생에 큰 그림과 야망이 있는지 똑똑한지 재택계에 밝은지 친화력이 있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인정받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성실하고 직업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신뢰감이 있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가 바른가 그리고 가까운 데 사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하면서 본인 명단에서 리스트업에서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재 얘기해 주신 분들은 저희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자를 찾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에서 자기의 동업자라든가 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사람을 찾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많은 분을 소개해 가십시오. 애터미너 전체가 90%가 소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10%는 사업자인데 제가 나하고 같이 동업자를 찾는 감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두 번째는 초대를 해야 되죠. 컨택하고 그분들을 초대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는 거지. 명단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초대를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고 무조건 뭔가 일을 일으키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약속과 사업 설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업 설명부터 생각을 하니까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 과정 일령에 벌어지는 겁니다. 항상 이거는 절대 명심하십시오. 구분하시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지. 미리 머릿속에서 이걸 구분해서 만남과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니까 겁이 나서 초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남과 약속은 별개다. 만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다. 우선 만나고 전화하고 초대해서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방법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질문하는데 고래로 저희가 스핀 기법하고 폼이라는 기법을 항상 사용해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업 고객이라든가 세일즈맨이나 아니면 몇 독 전문가들이 해왔던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스핀은 상황 질문 시추에이션 프로블럼 인플리케이션 니즈 스페이어 포에 상황 질문 문제 질문 시사 질문 해결 질문 상황 질문은 전반적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문제 질문은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안을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리고 폼이라는 부분도 있죠. 저희가 가족관계 질문 직업에 관한 질문 여가에 관한 질문 경제적인 질문 이건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조금 다시 디테일에 가서 스핀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명심하십시오.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드는 거지. 그리고 약속 사업 설명 약속과 사업 설명 항상 별도로 구분해서 하라. 섞지 말고 스핀 급해서 상황 질문을 얘기해 볼게요. 상황 질문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점검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제가 읽어볼게요. 상대방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 현대가 아니고 현재 상황을 알아내고 그의 욕구와 관심사항을 발굴해내는 첫 단계 질문입니다. 그분의 가족관계 그분의 경제적인 상황들 뭐 별일 없는지 우린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별일 없나? 부모님께서는 뭐고 하시고 그리고 자네 사업은 어떤가? 여러 가지 점검이거든요. 늘상 저희가 해왔던 것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걸 시추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늘 노상 저희가 전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질문은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뭐고 불만족이 뭐고 질문 유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에 별일이 없어? 가게는 잘 돼? 근데 지금 예를 들을게요. 코로나 환경이 2년 이상 지속되는데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자네는 어떤가? 이제 불안해지고 나도 정말 요즘 잘 안 돼. 그걸 리뷰해 주는 거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심각성을 느끼게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꺼서 시사질문입니다. 그 문제가 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이.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받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 영향 그 사람한테 강박 이렇게 참 푸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네가 이걸 잡고 있다면 앞으로 그 영향이 어쩌겠어. 대책이 있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무원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내가 벌써 2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별로 답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이라도 만약에 정신퇴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사질문을 하죠. 앞으로의 더 문제 상대방의 문제혜견이나 불만에서 실망을 찾아주는 그럼 사람들이 그래 나 뭔가 대안을 찾아야 돼. 조만간 2, 3년이면 퇴직을 할 거 아니야.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가게가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나쁜데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뭔가 답이 있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거기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 2, 2, 3번을 얘기해 볼게요. 현재 그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현재 직장생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가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황은 어떻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됐냐. 그리고 시사질문은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인데 2, 3년이 더 지나갔을 때 과연 이게 더 얼마나 나쁜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니 그 영향까지 시사성을 질문하는 겁니다. 실망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 나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돼. 거기까지 가는 게 3번까지 가는 거고요. 해결 질문 있죠. 상대방의 문제 불만적 해결에 대한 잠재 욕구를 현재 욕구로 대안 선택이죠. 너 대안 있어? 뭔가? 직장생활 3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너 앞으로 2년 후면 직장 퇴직하는데 뭔가 대안했냐. 그러면 너 만약에 지금 현재 상에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2, 3년 정도 비즈니스를 배워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될 거야. 아니면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2, 3년 가더라도 되게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자네가 자네 시간을 내어서 2, 3년 정도 사업을 배우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너한테 소개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이걸 해결 질문까지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어. 잘 지내지. 1대1로 만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질문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상도 마찬가지고 집에 별일 없어. 애들은 잘 있고 근데 직장 생활은 어때? 어려워? 그래 너도 벌써 나이가 있는데 내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퇴직했는데 너도 조만간에 퇴직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 퇴직하고 무슨 대안이 있어? 현재도 지금 예전 임금 피크제로 가서 예전보다 월급이 작은데 또 나이는 들어가고 애들은 커가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대안책이 있어? 그래 나도 퇴직 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상대방이 그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자네가 퇴직 전에 시간을 내어서 2, 3년 정도 사업을 배워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자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볼 테니까 이번 주 시간 내봐라. 그리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여기까지.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저가는 겁니다. 이게 스피네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약속과 사업 설명을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라. 계속 반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속하고 사업 설명을 기사꺼부르니까 초대가 안 되고 만남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초대해놓고 나서 사업 설명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 늘 얘기했던 것 폼에 관계되는 것 가족관계 직업은 어떻고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느냐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늘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선배 사업자나 기존의 리더분들께서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명단 작성하고 초대부분은 이 부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특히 초대부분. 이건 저희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이거든요. 조금 더 연습도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되는 거고 내가 성장돼야만 내 그룹도 성장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연습하십시오. 혼자서도 연습하시고 틈 나는 대로 전화해서 별일 없고 짧게 요약만 그리고 만나서 초대하고 초대하고 난 다음에 사업설명 부분이니까요. 초대부분의 테크닉은 각각 개성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영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 많이 초대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했던 것도 있지만 기본 어떤 룰이라든가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내 다음 파트너한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꼭 해봐야 됩니다. 이 사업에 제가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 사업은 내가 행해보고 첫 번째 내가 배우고 내가 행해보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과정을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배워서 가르치려고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고 교육자지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은 내가 배워서 행해보고 가르치는 게 사업입니다. 좀 더 쉽게 어렵게 말고요.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교 선사장님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선생님과 교수라고 그러고 사업가들은 쉬운 걸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사업가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가끔 저희가 강의라든가 사업을 하신 분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보다는 전체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은 최소 초등학교 이상만 나왔으면 모든 사람을 충분히 이걸 알아들 수 있게끔 내가 배워서 행해보고 거기다 하나 추가하면 내가 배워서 행해보고 가르치는 일인데 정말로 사업가는 중간에 하나 더 여러 과정을 있습니다. 뭐냐 내가 배워서 행해보고 그걸 자기화해서 남한테 가르치는 거 그게 진정사업가 입니다. 배워서 행해보고 그게 자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그게 독창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화가 돼야만 저희가 복지사업이라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명강사들 많으세요.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강의신력 나보다 훨씬 좋은 정신적인 지적능력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화가 돼야만이 독창적인 창의성이 나옵니다. 본인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수 있는 국내 사업 지방사업 국제사업 모든 길이 열려있으니까 좀 더 자기화해서 창의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요. 선거의 8단계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명당 작성 부분하고 초대부분을 얘기했는데 조금 사업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모멘타 첫 번째 어쨌든 저희가 초대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초대부분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공시키는 방법은 내가 자기화가 되는데 분명히 본인이 먼저 전문가가 사업 플랜하는 거 제품에 관련되는 거 시스템의 미해부분 배우고 행하고 자기화하고 가르쳐야 한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전부이다. 이게 전체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크기 따라 사업의 크기가 결정될 겁니다. 본인의 만약에 사업의 크기가 성장 안 됐으면 본인이 성장 안 됐을 있는 걸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결국 이 사업은 본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본인의 뚜껑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본인은 정말 본인의 뚜껑을 크게 만들기로 생각을 했는지 여러 부분에서 리더 크기에 따라서 본인의 그룹과 사업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큰 뚜껑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큰 그릇을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저희도 많은 얘기를 해요. 목표 부분 꿈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꿈하고 욕심은 다릅니다. 꿈은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꿈이에요. 욕심은 그냥 바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꿈하고 욕심하고 많은 차이를 가진 그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꿈이라고 하는데 욕심만 부린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사업에서 내가 이 나이에 각자 나이에 2 내지 5년 통해서 내 남은 삶과 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목표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이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조용하게 케이크를 자르면서 차를 마셔야 될 시간에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짧게 길게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2 내지 5년 플랜이라 그럽니다.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고 결의하시라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거 말고요. 결의 없이 된 건 없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행동할 걸 결의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지 못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내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항상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이 원어입니다.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고 애터미 사업도 아니고 자기 사업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건지 그걸 결의해보고 이 사업은 복제 축제 사업이라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실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중에서 다음 처음으로 가서 마무리하고 지나갈게요. 이 패턴은 원론적인 겁니다. 이 치상적인 개념도 있고 어떤 디테일 개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과거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여덟 단계를 통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식업을 하건 학원 사업을 하건 자기 중소기업을 사업을 하건 이런 여덟 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잖아요. 사업 경험들이.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반복하고 배워가고 리뷰하면서 이걸 했는데 오늘 명단 작성하고 초대 부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 다음에 5, 6 단계가 절제 실전 플레이입니다. 사업 설명 부분 그리고 후속 조치 실제 5번, 6번 이 사업의 거의 50%를 차지할 겁니다. 사업 설명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show the possibility 제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가능성을 보여주라고 당신의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줘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동업자 찾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을 소개해놓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하고 교감을 이루고 친밀감을 그리면서 내 동업자로 해나갈 건지 그 중에 오늘 단계에서 우선 머릿속에 가지지 말고 명단을 적어보고 그 명단을 어떻게 초대할 건지 정말 고급 비즈니스처럼 격조 있는 사업처럼 내 외모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분들의 다가가는 기법은 이 사업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끝날 사업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국내 국외 전세계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명단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컨택을 어떻게 초대하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 크기를 보여주는지 어떻게 후속 조치하는지 그리고 서로 점검하고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환경입니다. 분명히 초창기하고는. 그리고 사업은 지금 과거 잘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잘 되는 건 저희가 해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충분히 그 비전을 다 보여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미래로 가고 있는데 과연 나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법적이라든가 생각적이라든가 마음의 크기라든가 치아라든가 그걸 반드시 미래에다 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요. 과거는 충분히 거울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고요. 올해 2021년에 코로나 환경 어려운 환경에 정말 많이들 잘 헤쳐나오셨고 올해가 전체가 아마 올해는 저는 가끔 그래요. 올해가 워밍업 기간이었다. 2년 동안은 그리고 내년 2022년은 점프업 기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그룹을 점프업 시킬 건지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건지 모두가 앞으로 2년 내에 3년 내에 본인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대가를 발둘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업입니다. 모두 저랑 같이 저도 늘 항상 옆에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모든 분들하고 분당탑 산하에서 항상 호흡 맞춰가면서 옆에서 늘 누구보다도 강의를 항상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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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돌되는 날입니다. 아자머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애터미가 진화됐고요. 이제 PPO의 세상으로 또 넘어갔죠. 많은 사장님들 맥 뚜껑의 크기를 결정하십시오. 그 뚜껑의 크기가 여러분 사업의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사업이 더욱더 더 승승장구하시고 일신 후 일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타합사나 성금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성금구호 준비! 성금구호 시작! 화이팅! 화이팅! 모두 성공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2차 5차 화이팅! 불공기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